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이재명은 중국 대사관절을 찾아가서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입장을 밝히거나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중국을 찾아갔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중국 대사가 굉장히 무례하게 이재명을 앉혀놓고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한국의 탈중국 탓이라면서 거의 훈시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제대로 반박조차 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명의 대중국 저자세가 어이없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어저께 이재명은 중국 대사관절을 초청을 받았고 싱하이민 주한중국 대사와 함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모두 발언이 끝나니까 싱하이민 중국 대사는 작심 발언을 쏟아 냈는데 이재명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전제를 깔고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사는 무려 15분 이상이나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싱하이민은 한국 정부를 직접 고론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고 솔직히 그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책임을 돌렸으며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일치 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몽을 진행한다는 그런 결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원인과 책임도 한국의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을 했고 글로벌 경계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의 객관적인 원인도 있긴 하지만 탈중국화 추진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순응을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에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중국 대사가 이렇게 사실상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표현하는 발언을 10분 이상을 쏟아내고 앉아 있었는데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손은 깍지를 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며 중국 대사가 이런 개소리를 전부 다 마치니까 이재명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통역이 필요 없다 진의가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오히려 중국 대사를 추켜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자신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이재명이 이렇게 중국 대사의 초청을 받아가서 일장 연설을 들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외교가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중국의 비유를 맞추고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 대사가 쏟아내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대사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판을 깔기 위해서 이재명을 초청을 한 것이고 이재명이 중국 대사가 쏟아내는 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도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유감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사실상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취급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중국과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저께 이재명이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것은 중국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공동 대응을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웃긴 부분이 이거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은 55기 이상의 원전을 중국 동부 연안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으며 이거는 우리 서해 바다하고 바로 맞닿아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수의 양이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후쿠시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재명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후쿠시마 방류수야말로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가지고 4년에서 5년 뒤에 한국해역에 도착할 쯤이 되면은 삼중수수의 농도가 기존의 바닷물의 17만 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무시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과 환경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중국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교가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오늘이라도 이재명은 어저께 중국대사의 언행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싱하이민 중국대사는 한미동맹을 완전히 폄훼하는 발언을 했으며 그가 하고 있었던 발언을 놓고 보면은 2023년에 대한민국을 마치 속국 취급하는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여지없이 쏟아낸 것인데 그것도 이재명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쏟아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어저께 중국대사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깔보는 발언을 하거나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심지어 대통령과 총리의 만남에 대해서도 아예 대놓고 굴욕적이네 모네 비판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던 게 이재명이었는데 주한 중국대사면은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급이 높은 것도 아닌 공무원인데 이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앞에다 앉혀놓고 마치 훈시를 듣는 것 같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놓고 이재명을 깔아 뭉개면서 우리 정부를 폄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에 이재명이 이번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다면은 광호병 시즌2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속국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재명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고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참한 외교 감각을 지니고 있고 부족한 주권 의식을 드러낸다면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명이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의 입장을 과연 밝힐 것인가 일본한테 난리를 쳤던 거 반의 반만이라도 중국을 향해서 유감을 표시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